앞으로 숙여 날아간다 א아 물속으로 이 수많은 모자들을 보라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너 숙여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저기요 저기요 하하하하하하 좀만좀만 Q.BOZE TV 어 어 어 노래도 신나고 자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Q.BOZE TV의 Q.BOZE involving supporting rrar 볼 게임은 스틸트펠라라는 게임이에요. 공식 설명에 의하면 중마를 밟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고난이도 물리기반 챌린지 아케이드 게임 이라고 쓰여있고 40개 레벨 전역에서 느낄 수 있는 놀랍도록 어려운 중마 워킹 챌린지 친구들과 함께 경쟁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바로 스타트 어? 아니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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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버티지. 그렇지. 내가 또 이런 게임을 또 자랑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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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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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발씩 아니 앞으로 앞으로 하고 한 발 두 발 세 발 일단은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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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잡고 앞 아니 뒤 앞에 앞에 아니 뒤 앞에 잠깐만 일단 서봐 아니 아니 서봐 서 서 아니 옮기고 가고 옮기 옮기고 가 그렇지 잘했어요.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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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아니야? 어 양발 다 쓰면 안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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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앞으로 못 가냐 아니 아니 모자 모자 너무 많이 털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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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자 엉덩이 받쳐 그래 모자 모자 살아있어 모자 모자 모자야 오른 오른 발만 가면 아니 아니 자꾸 왜 뒤로 가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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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 중심을 앞으로 성공 아 이게 상체 중심이 앞으로 딱 쏠렸을 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할 때 발을 반대쪽으로 내밀고 또 상체로 숙이고 또 앞으로 가고 쓰러지고 하 또 살짝 숙여주면서 야 이 직립보행이 힘든 거구나 어 아주 감사해요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들고 딱 이렇게 딱 안 되죠? 숙이면서 왼발을 딱 놓고 다시 오른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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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이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게임이네 좀만 더 좀만 더 중심 좀만 더 그 다음에 바로 왼발 그 다음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렇지 오른발 하면 성공 아 진짜 힘들다 딱 보기에도 저 판자를 쓰러뜨려서 가리로 쓰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오른발로 팍 팍 차 차 차 어 자 다시 왼발 오른발 바로 그냥 찾아 그렇지 멈췄다 왼발 바로 가자 그대로 음 딱 보아하니 얘는 저 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리 아냐아냐아냐 걷는 건 이제 능숙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오른발 톡 그리고 왼발 인데 중심 잡았다가 다시 숙이면 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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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 수 수 수 왼발을 들어서 멀찌감치 놓고 바로 오른발 그래서 오른발을 길게 놓고 왼바 오 왼발로 길게 놓고 오른발 한 번에 뭐라는 거냐 어쨌든 성공 자 캐터펄트 캐터펄트면 투석기인데 아 어? 잠깐만 어? 이거 시간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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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저 시간 가기전에 올라가가드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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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가 어얄아 사망 왼발 오른발 서있어 아니 그냥 서 있어 그리고 서 있으면은 그냥 그냥 차돔 티 서 서 서 서라 서라 오른발 살짝만 아니야 자 왼발 오른발 지금 놓고 아 알겠다 중심을 살짝 숙여야돼 스키점프 하듯이 앞으로 숙여 날아간다아아아 물속으로 자 왼발 오른발이 안되네 갔다 왔다 왔다 진짜 갔다 점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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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이런 ㅆ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숙이면서 출발 아냐아냐아냐 고 아냐아냐 뭐 아냐아냐 아냐아냐 왼발 놓고 오른발 놓고 중심 잡고 기다렸다가 살짝 숙여주면서 버티다가 날아갈때 숙여주고 그대로 착지 탁 자 그 다음에 서 서 서 그래 서 서 서 움직이지마 오른발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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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오른 오른 와아아아 일단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 그러다가 살짝 숙여주면서 더 숙여야돼 그리고 날아가야돼 그리고 가만히 서있어도 착지하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왼발 놓고 숙이면서 오른발 로변 성공 간단합니다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앞으로 숙이면서 떨어질 때 다리를 접어야 되는데 으아 여기서 살짝 떨어지면서 그렇지 으아 살짝 숙이면서 좀 좀 좀 더 세밀한 컨트롤 점프 아 자꾸 왜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아니 각을 만들어놓고 점프 아 아 아 으아 각이 안 나오는데 어 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앞으로 숙이면서 살짝 오른발만 오른발만 아냐아냐 오른발만 살짝 앞으로 점프 점프 으으으으으아 하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마지막 안 해 이거 실패하면 안 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스카이콩콩 뛰듯이 점프 점프하면 등이 까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기서 점프하면 또 엉덩이 하하하하하하 점프 아 또 엉덩! 하하하하 중심 잡았다가 점프 야아 뭐 말 진짜 이씨 안전선 밖에 서주시구요 앞으로 숙이면서 점프 그렇지 됐어 됐어 침착하게 아냐아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수많은 모자를 봐 이 수많은 모자들을 보라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왼발 오른 어 아냐아냐아냐 살짝 걸렸어 왼 왼자자 어 앞으로 숙이면서 오른발 숙이면서 왼발 어 숙여 야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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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얌 괜찮아 괜찮아 오른발 중심잡고 살짝 왼발 앞으로 자 점프 간단하게 오케이 왼발 됐어 이제 알았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멀리 하나 여기서 움직이지 움직이니까 집중하게 잠깐만 가자 오른발 내려가면서 딛고 천천히 그렇지 왔어 왔어 오케이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건설 현장 2라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왼발 크게 하나 오른발 하! 아 저게 떨어지네 점점 점프 오 오 오 뭐 어떻게 된거야 지금 어? 점프 뛰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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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미끄러지잖아 야 아프 자 안정기에 접어들었쥬 자 기다렸다가 앞으로 살짝 가면서 내디르면서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잠깐만 어 네 복식 오바라 내 발을 크게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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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니까 으아 Oh 저기요 아 Thank you 저기요 다시 아 캡 자 좀만 좀만 캡 있어 됐어 됐어 오케이 쉽죠 왼발 아아 진짜 힘들다 The next day 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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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고 가만히 가만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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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발 으아 됐다 됐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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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아니야 아니야!!! 아니 거기 아니잖아 쒄 왼발봐아아아악!!!! 어 그래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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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가면 안될 것 같아 왼 오 됐어 됐어 재잡잡잡 kwest 자 오른발 아냐 아니야 걸리발 어 왼발 오른발 성공 뭐야 응 흐흐흐eles 자 일단 그래그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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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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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됐어됐어됐어됐어 성공 오른발 여기서부터 한번 넘어 가야 턱 높은거 한 번 경험해 봤잖아! 지겠네 진짜 아냐아냐 아 제발요 진짜 아니 정말 왼발 오른발 아니 잠깐만 왼발 어디가냐 왼발 어디가 왼발 어디가 잠깐만 가만있어 자 됐어 음 거기까지 좀만 숙이면 돼 발 오케이 넘어갔고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발 접어 발 접어 발 접어 설명 호우우우우 하우 호우오하고 parts 중심축은 지금 오른 발이고 살짝 숙이면서 앞으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씱 아 됐어 가만? 가만있어 그렇지 됐어 아니야 어이색 왼발 왼발 그렇지 아냐아 하아아아아 아니야 자 이제 중심잡게 달인 됐어요 자 이제 왼발을 길게 하고 오른발 바로가자 바로 가게되면 엉덩이가 다니네 먹방 smelling 중심축 앞으로 이동하면서 오른발 앞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왼발 자 징밑보행은 이렇게 하는거다 보여주고있죠 자 왼발 꼬리 성공 분위기 장난 아닌데 자 왼발 오라우ety 오 잠깐만요 왼발 아냐아아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아이씨 점프가 약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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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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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거냐 벌리고 가고 성공 오른발 왼발 야야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왼발 흐흐흐 오른발 왼발 저거 밟으면 안돼 이게 움직여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다가 딱 끄트머리 해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왼발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닌데 저기요 아직 가면 안돼요 같이가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점프 됐다됐다 어 됐아댓 Auf 야 이거 어떡해 잠깐만 야라 모르겠다 점프 자세 잡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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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우 이씨 Li 아우 진짜 으어 이씨 가자 그렇지 중심을 잡아라! 왼쪽! 오른쪽! 성공! 설마 지금 저거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맞네!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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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 추지 말고! 여기 쉬워! 이 중력을 이용해서 오른발 왼발만 해서 가면 되고 여기서 멈췄다가 중심 잡아야 되는데 왼발 틀어라! 발을 내밀고 점프를 버텨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혹시 오바라! 하이씨! 황금 같은 주말에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숙이면서 오른발 왼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으악!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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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접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위치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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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핳 그대로 그대로 멈춰라! 으아아아아아악! 으악! 으 debt تع고! ott** 됐어 x2 아니야 버텨x2 버텨x2 그렇지! 오케이! 성공!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부탁드립니다!